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인데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임시로 지낼 이동식 건물, 모듈러 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칠곡군에 들어섰습니다. 전보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칠곡 수학체험센터 옆에 들어선 컨테이너 건물이 이채롭습니다. 이동형 조립식 건물, 모듈러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체험관입니다. 일반 교실과 AI 등을 활용한 특별교실, 화장실과 체육관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감일학급을 해소하거나 학교 시설을 개선할 때 학생들이 지낼 곳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 임시 수용을 위해 설치하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사용자와 학부모들이 직접 체험과 견학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과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오래된 학교를 탈바꿈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올해까지 141곳이 대상학교로 선정됐고, 차례대로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에는 대부분 모듈러 교실이 속속 들어설 전망입니다. 24년도, 25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상학교를 발굴해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듈러 교실이 학교 시설 개선 과정에서 대안교실로 떠오르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장을 비롯한 기존 학교 공간이 좁아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조사별로 품질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든지 이런 동성들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듈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올해 말까지 모듈러 교실 운영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